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여십사님의 간증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근래에 꽤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그런 불편한 무례한 언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될수록 연락을 하지 않고 또 될 수 있는 한 그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기도 중에 불쑥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그냥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도리로 살 것이냐 사람의 도리라면 그 친구를 다시 안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리라면 먼저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결국 저는 주님께 항복하고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또 아이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옵니다 하나를 줘야만 하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를 뺏으면 둘을 뺏는 사람의 도리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나를 빼앗기면 둘을 주고 하나를 주기 전에 먼저 둘을 주는 그리스도의 도를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굳어있는 제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의 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못된 나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사님과 비슷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불편한 감정이 들어올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 어떤 것을 택하시나요 무조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마음이 넓고 또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항복되어지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신의 이성과 또 감정뿐이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그 감정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주 유례없는 번영의 시기였어요 그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넓은 용토를 다시 되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용토가 확장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용토가 확장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용토가 확장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부가 매일매일 왕국으로 쏟아져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배는 불러갔지만 영적인 배는 한없이 고려가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과 재앙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무감각해진 상태였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백성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도록 그렇게 강박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더 성실하고 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세상에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굴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일본에 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여유가 됐다고 놀러 온 것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손이 안 가서 너무 편해 子供たちも大きく成長してるし面倒見なくても最近は楽だわ 밥도 돈만 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사 먹어 お金をあげれば自分たちが 고안も買って食べてるし 그래? 그럼 낮시간에 뭐하고 지내? 응,そう.じゃあ 지리の時間は何して過ごしてるの? 문화센터 가서 중국어도 듣고 또 골프도 치러 가고 그래 응,文化센터にいて 중국語の講義を聞いたり ゴルフをやっていたりしてる 그 친구가 저에게 어, 넌 어떻게 지내? すると友人が私に聞くんですね 응,あなたはどう過ごしてるの? 너 전도서 자격증 땄다면서? 네,あなたは伝道士資格もらったんだって 너 그럼 주말엔 계속 교회만 있겠다 네, 주말には 교회にいるのね 그러면서 저를 치근하게 보는 그 눈빛을 제가 읽어버리고 말았어요 それで私のことを登場しているような そのメスキを私は見抜いたんです 사실 그 친구들 둘 다 집사거든요 でも実はその二人の友人が 実は7時なんで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それで私はこう言ったんですね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자 明日7時だし 一緒に私の教会で恋愛を捧げない? 그러니까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するとそろ友人が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우리 교회는 출석만 하면 다 집사야 うちの教会や真面目に出席さえすれば 実事職をいただけるの 뭐 애초부터 교회に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友人が最初から 教会に行く気は全くなさそうでした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このように久しぶりに 友人にやっておしゃべりをしたり 楽しく過ごして家に帰ってきました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私は家に帰って 何を思ったと思いますか? 하... 누구는 여유롭게ゴルフ 치러 다니고 하... 誰はゆとりがってゴルフ? いいな 문화센터 가서 취미생활 즐기고 文化센터に行って 취미生活もやってるし 나는 뭐야 私って一体何? あち음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일에 치여 살고 朝から晩遅くまで 会社で仕事をつけ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힘든 거야 私の人生って なんで言ってなくて 疲れてるばっかりなんだろ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을까요? 私が投げて 自分の頭を抱えていた と思いますか? 아닙니다 違います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미리 성예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오 저에겐 친구들에게는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진리로 제 마음의 빛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간절히 충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또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엎드린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언제였지라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기갈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리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神様의 도리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소 %